한국구세군 경남지방본영이 강태석 참령에 구세군 경남지방장관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 김필수 사령관을 비롯한 경남지방 25개 영문과 기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취임식에서 강태석 참령은 경남지방장관으로서의 본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지방은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도시에 우리 구세군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영적 부분, 사회사업하는 부분, 시설 같은 거 서로 잘 연합해서 균형있게 경남지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경남지방본영은 지속적으로 자선냄비와 지역 섬김사역을 펼치며 경남지방 소속 영문들의 부응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